자, 얘들아 안녕. 난 코코몽이야. 하하. 자, 오늘도 멋진 발명을 해야지. 코몽아, 빨리 와. 코몽. 어, 어. 안녕. 난 예쁜 아름이야. 난 왜 이렇게 예쁜 거니? 짜잔. 개로님 등장이요. 내가 새로 만든 춤 보고 싶지 언니. 오호, 요호. 이랑, 아그라 조심. 어, 토리야. 미안. 이따가 맛있는 쿠키 구워줄게. 두 콩. 세 콩. 네, 네 콩. 아그리가 쿠키 구워놨을까? 빨리 가보자. 자, 자. 숨겨심. 빨리빨리. 좀 되셨지? 가자, 둘이야. 어, 같이 가. 바닥, 바닥이도 데려가. 친구들 다 모였다.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? 그럼 냉장고 나라로 출발. 다 함께 연주해요. 음악? 응. 어때? 난 찬성. 너희들이 연주를 하고 난 춤과 노래를 하는 거야. 악기 연주가 있다면 내 춤과 노래가 더 빛나지 않겠니? 잠깐. 우린 악기가 하나도 없잖아. 맞다. 악기는 어디서 구하지? 걱정 마. 코코몽이 있잖아. 싫어. 난 지금 바쁘니까 방해하지 마. 그러니까 왜 싫으냐구. 내 맘이지. 뭐? 너무해. 그런 게 어딨어. 어딨긴 어딨어? 여기 있지? 우와, 좋았어. 내가 좀 바빠서 학기 만들 시간이 없거든. 미안해. 오몽아, 가자. 어제 날 열 번이나 술래시켜놓고 아낄 만들어 달라고. 이것만 있으면 술래잡기 왕은 나라구. 자, 한번 시험해볼까?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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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. ㅎㅎㅎㅎ 오오오오. 오오오. 아.. 오오오오. 어? 으흑. fatto 아야 아 에헤에 are 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콩콩홍! 이걸 혼자 다 만들었다고? 바빠서 못 만든다더니? 무슨 변덕이야? 와! 아롬이 네 말대로 같이 악기를 연주하면 좋잖아! 싫어! 이랬다 저랬다 하는 네 변덕에 맞추고 싶지 않아! 아 참! 내가 잘못했어! 아깐 미안해!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한 것 같아서 얼른 악기를 만들었어! 그래도 안 해! 오늘 바빠! 같이 하자! 다 같이 연주하면 좋잖아! 굳이 얘들아! 둘이야 맞지? 그래! 같이 하자! 아롬이! 지야! 하나씩 골라봐! 아! 난 무조건 큰 거! 그럼 난 뭐랄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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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! 지금 싸울 시간이 없어! 바쁘단 말이야! 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야! 얼른 악기를 정해! 흥! 아깐 너무 작아서 싫어! 시시해! 너무 작다고! 이거보다 더 큰 거라면 몰라도 작은 거랑 바꾸기 싫은데 아, 싫어! 젤련이 내꺼야! 토리, 넌 작아서 심벌지 못할걸? 무슨 소리! 왜 못해! 자, 자, 자! 다들 준비됐지? 그럼 이제 시작한다! 크게! 아주아주 크게 연주해야 돼! 알았지? 시-작! 계루야, 괜찮아요? 혹시 피 안 나니? 아니, 안 나 봐봐! 고리는 심벌지 못할거랬지? 일부러 그런건 아니잖아 잘하지도 못하면서 왜 욕심을 부렸니? 내가 무슨 욕심을 부렸다고 그래! 그게 욕심이 아니면 뭐니? 정말 기가 막혔어! 얘들아, 싸우지마! 그래, 싸우지마! 아휴... 자, 얘들아 다시 하자! 엄청 크게 연주하기! 알았지? 시-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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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너 때문에 연주를 못하겠다енные.. 시-작! 어, 뭐? 아.. 아, 그래! 활을 거꾸로 잡았어! 이렇게 하는게 맞는거야! 하? 어? 어? 으하.. 아글이 넌 왜 그것도 모르면서 바이올린을 골랐어? 사실은 첼로를 하고 싶었는데 바닥이가 먼저 고르는 바람에 그만 알았어 그만하고 다시 시작 그만 바닥아 연주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 왜 이렇게 못해 너희들 연주도 못하는 바보구나 뭐라고? 네가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잘해봐 어휴 그래 가자 어휴 얘들아 안한다 하네 아잠깐만 악기를 연주하면 열매가 열린단 말야 어? 어? 진짜야 예쁜 소리로 악기를 연주하면 저 나무에서 맛있는 열매가 쑥쑥 열린단 말야 얼마나 맛있는데 제대로 잘 연주를 해야 열매가 열린단 말야 예쁜 소리로 연주를 해야 열매가 열린다고? 큰 게 다 좋은 건 아냐 그리고 바이올린은 아로미가 잘해 큰 게 좋다구 욕심부려서 미안 작은 것도 소중해 무거운 심벌지는 괴로가 하라고 나 심벌지 꼭 하고 싶었죠 어휴 아싸 트라이앵은 내가 할까 그래 우리 어서 열매가 많이 열리게 해보자 쑥쑥 하나 둘 셋 에스프레 같은 bought 염iiii 그리고 저는